한왕, 유방, 한신을 얻다 잔치가 끝난 후 유방은 장량과 함께 패상으로 돌아왔다. 패상에서는 유방이 한왕이 되어 파촉당으로 가게 된 것을 알고는 모든 장수들이 울분을 토해냈다. 번쾌는 항우의 처사에 붕괴하여 주먹을 부르치고 흔들어댔다. 파촉은 죄수들이나 귀양 가는 곳인데 우리더러 그곳으로 가란 말입니까? 어차피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올 것이니 기왕 죽을 바에는 항우와 사생결단을 내는 게 낫겠습니다. 번쾌의 말을 듣고 있던 유방도 참고 있던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게 말이다. 희왕이 언약하기를 먼저 함양에 입성하는 사람이 관중의 왕이 되기로 한 것인데 항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나를 산골짜기로 내쫓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수작이냐? 그러자 소화가 나섰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항우에게 헛되이 죽으라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 왕이 되시어 분사를 기르고 인재를 모아 후위를 도모하셔야지요. 장량도 나서서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유방을 달랬다. 파촉당이 비록 서쪽으로 치우친 곳이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비욕한 토지가 펼쳐져 있고 밖으로는 험산준령이 막아주고 있으므로 항우의 백만대군도 침범해 들어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중은 한나라를 일으킬 만한 지역이요. 군사를 기를 만한 곳이니 대왕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흔쾌히 출발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불만스런 기색을 보인다면 항우는 반드시 트집을 잡아 대왕을 해칠 것입니다. 여기기 또한 장량의 의견을 거들었다. 대왕께서 촉당으로 가시면 이로운 점이 세 가지 있고 이곳 함양에 남으시면 해로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즉, 파촉은 산세가 험준해서 교통이 어려운 까닥에 내부의 허실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로운 것이요. 군말을 모으고 조련하기 좋으니 이로운 것이요. 장졸들을 이끌고 공격해 나올 때에는 모두들 하루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에 용기 백배할 것이니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함양에 남아계신다면 우리의 실정을 항우가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니 해롭고 항우를 공격하려 해도 빈틈없는 범증이 우리의 허실을 잘 알고서 반격해 올 것이니 해로우며 항우의 형세가 더 커지면 우리 군사들 중에 초나라로 달아나는 자가 생길 것이니 해롭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모욕을 참고 담대히 밀고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천하를 도모하고 왕업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야 유방도 비로소 마음을 진정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항우는 논공행상을 끝내고 이틀이 지나 모든 신하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천하의 제후를 봉하고 아직 그 경과를 의제에게 고하지 못한 일과 의제로 하여금 도읍을 침주로 옮기도록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진평이 먼저 항우 앞에 나아가 아래였다. 하늘에는 해가 두릴 수 없고 백성에게는 왕이 두릴 수 없는 법입니다. 대왕께서 지금 천하의 임금이 되셨는데도 일일이 의제의 재가를 얻어 이를 처리하신다면 이는 임금이 두 분 계시는 것입니다. 하온이 범하부를 팽성으로 가시게 하여 의제를 침주로 옮겨가게 하심은 물론 앞으로는 의제의 명을 받지 마시고 대왕께서 친히 천하를 경영토록 하십시오. 진평의 이 말은 한왕 유방을 하루빨리 함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미리 장량과 합의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항우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범증에게 명했다. 아부께서는 환초, 우영 두 장수를 데리고 팽성으로 가셔서 의제를 침주로 옮겨가게 한 다음 팽성의 궁시를 새로이 조성해 놓도록 하십시오. 범증은 함양을 떠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항우의 엄명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함양을 떠나기 전 은밀히 항우를 찾아와 말했다. 신이 대왕의 명을 따르겠습니다만 측근의 간사한 무리들이 대왕을 어지럽힐까 봐 염려되어 세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 함양을 절대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함양은 예부터 도읍으로 전해 내려오는 천혜의 요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근문왕 한신을 대장으로 중용하십시오. 만일 그를 중용하지 않으시려거든 즉시 죽여 없애십시오. 그를 그대로 놓아두면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팽성에서 돌아올 때까지 한왕 유방을 이대로 함양에 붙잡아두십시오.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니 대왕께서는 조금 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 잘 알았으니 아부께서는 염려 마시고 다녀오도록 하시오. 범증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항우의 재촉을 받고 환초 우영과 함께 팽성으로 떠났다. 범증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범증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진평이 다시 상소를 올렸다. 자고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자면 철약과 절제가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왕께서 보위에 임하셨으니 먼저 국가의 재정부터 확보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함양에 주둔하고 있는 제후의 군사만 해도 백만이 넘는데 백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들이 소비하는 비용을 충당하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하루빨리 영단을 내려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항우는 이 상소를 보자 새삼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한왕을 제외한 모든 제후들에게 닷새 안에 모두 떠날 것을 명했다. 이 엉뚱한 조치에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것은 장량이었다. 야단났구나. 범증이 돌아오면 반드시 한왕을 모해야 할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장량은 급히 유방을 찾아가 말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초패왕에게 글을 올리시되 패현으로 가서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십시오. 신이 그때를 이용해서 대왕을 구할 방책이 있습니다. 이튿날 유방은 여기기에게 상소문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했다. 신 유방은 본시 패현의 시골 백성으로서 대왕의 큰 은혜를 입어 왕위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는 무상의 영광입니다. 하운데 신의 부모와 처자를 신이 직접 금이 환양하여 데려오고 조상들의 무덤에까지 이 영광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대왕께서는 신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신에게 석 달의 휴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상소를 본 항우는 유방이 함양에서 도망가기 위해 이 같은 상소를 올린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장량이 항우를 찾아와 아래였다. 대왕 한왕을 고향으로 보내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차라리 한왕을 파촉으로 떠나보내고 사람을 보내 그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가족들을 이곳의 인질로 잡아두시면 한왕이 절대 딴 마음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옆에서 진평이 거들었다. 대왕께서 다른 제후들은 모두 귀국시키고 한왕만 이곳에 머물게 하신다면 이는 신의에 어긋납니다. 장량의 말대로 한왕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두고 한왕은 파촉으로 떠나보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음 경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리 하겠소. 그러자 종림회가 나서며 저지했다. 대왕 범하부가 떠나기에 앞서 대왕께 당부한 말씀을 어찌 잊으셨습니까? 아 그 가족만 내 곁에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를 한왕에 봉했고 만천하에 공포했는데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여론을 어찌 면하겠나 항우의 말을 들은 한신은 깊이 탄식했다. 한왕이 단신으로 한중에 들어가는 것은 도려 그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이다. 그는 가족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더욱 분발할 것이니 범하부의 계획은 모두 모래 위에 누각이 되었으미요. 우리들은 우리들은 모두 그의 손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항우의 허락을 얻은 유방은 급히 본형으로 돌아와 여러 장졸들을 재촉해 서둘러 함양을 나섰다. 군마가 패상을 떠나 구십리를 가니 안평현 사십리를 더 가니 부풍현 백오십리를 더 가니 대산관 백이십리를 더 가니 봉주로 여기서부터 길은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에 나무 다리를 한쪽 언덕에 붙여 가설했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잔도였다. 태산 준영은 구름 위에 솟아있고 잔도는 끝없이 뻗치어 그 길이가 삼백열이나 되었다. 한쪽으로 천인 절벽을 내려다보고 또 한쪽으로는 구름 위로 치솟은 층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을 보면서 험산 궁곡을 지나 노라니 서글프고 원통한 생각이 모두의 가슴에 북받쳤다. 마침내 길고 긴 잔도를 빠져나와 그 무령을 완전히 넘었을 때 장량이 유방 앞으로 나와 말했다. 신은 여기서 대왕께 하직을 구하고 이만 고국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유방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여 선생이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다니 이제 나는 어쩌란 말씀입니까 신이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고국에 가서는 잠시 고죽게 인사만 올리고 바로 되돌아 나와 대왕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이라니요. 첫째는 항우로 하여금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게 하여 대왕을 위해 함양을 비워두게 하는 일이요. 둘째는 천하의 제후들을 설복시켜 항우를 버리고 대왕을 돕게 하는 일이며 셋째는 초나라를 쳐서 항우를 사로잡을 만한 대원 숫감을 구하여 대왕께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신이 이 세 가지를 완수한 뒤에는 반드시 대왕을 함양해서 뵙게 될 것입니다. 길어도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니 대왕께서는 은인 자중하시며 군말을 기르는데 힘쓰십시오. 과연 선생의 말씀과 같이 된다면 내가 어떤 고난인들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이 천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요? 아직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다만 신이 천거하는 인물이 신의 친필 각서를 가지고 한중으로 찾아가면 대왕께서는 꼭 그를 중용해 주십시오. 장량은 따로 소아에게 다가가 무언가 귀의 말을 나눈 뒤 유방과 작별하고 사절 대여섯 명과 함께 다시 잔도를 넘어 관중으로 돌아갔다. 장량이 떠나가자 유방은 허탈해진 얼굴로 수레에 몸을 실은 채 온종일 행군을 계속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갑자기 후군에서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유방이 수레를 멈추고 돌아보니 난데없는 불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시커먼 연기가 산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장량이 잔도를 불태워버렸던 것이다. 군사들은 돌아갈 길이 끊겼다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했다. 놀랍고 당황스럽기는 유방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소아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태왕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신이 어제 장량과 작별할 때 그는 잔두를 태워버리는 데는 세 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항우가 만일 이 소식을 듣는다면 태왕께서 관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태왕을 따라온 장졸들이 모두 돌아갈 생각을 단념하고 태왕을 성심껏 섬길 것이요. 셋째는 각 저 제후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병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방은 그제야 장량의 깊은 뜻을 알고 새삼 감탄했다. 그는 곧 번쾌를 불러 장량을 원망하는 소리를 금하게 하라 명하고 행군을 계속했다. 여러 날이 지나 유방의 군사는 한중에 도착했다. 그는 길이를 택해 왕위에 오른 다음 소화를 승상에 임명하고 조참 번쾌 주발 관영 등 여러 장수와 신하들에게 각각 그에 맞는 관작과 상을 내렸다. 이어서 유방은 국정에 전력을 기울여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편 널리 인재를 구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병력을 양성했다. 이러기를 반년이 채 안되어 한중은 인심이 순후하고 생활이 풍부해져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줍는 이가 없게 되었다. 한편 장량이 장장 300여리의 잔도를 모조리 불태운 뒤 봉주와 익주를 거쳐 포개산에 당도했을 때였다. 마침 항백이 보낸 사람이 마중을 나와 며칠 동안 항백의 집에서 묻기로 했다. 그런데 항백이 조정해 나간 사이에 장량은 그 집의 문객으로 붙어 참으로 청천벽력 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초패왕께서 선생이 한왕 유방을 따라 촉당으로 가신 것을 뒤늦게 하시고 크게 노한 나머지 한왕 희성이 다른 나라 제후들보다 늦게 찾아와 인사드린 것을 뒤집잡아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어제야 희성의 시신을 수렴해 본국으로 운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량은 그 자리에 엎드려 크게 통곡했다. 우리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한 나라의 은혜를 입어왔는데 나 때문에 고주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죄 백번 죽어마땅하다. 이 원수를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으리라. 장량은 그날 밤새도록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이튿날 아침일제 항백에게 작별을 구했다. 항백은 깜짝 놀라 장량을 붙들었다. 아니 오시자마자 바로 떠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사이 국사가 다 망해서 조용히 우정을 즐길 겨를이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며칠만 더 머물다 가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의 고주께서 참변을 당하셨다 하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 고주를 고이 모셔드린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정 그렇다면 제가 한 달 뒤에 사람을 보내 영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시려거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장량은 그 길로 한나라로 달려갔다. 그는 한우왕 희성의 영구 앞에 엎드려 제전을 들이고 머리를 땅에 찍으며 통곡했다. 전하 앞으로 신의 몸뚱이가 부서져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원수는 꼭 갚고야 말겠습니다. 그는 왕자들과 함께 한우왕의 장례를 치는 후 곧장 함양으로 돌아왔다. 약속대로 항백이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 그를 영접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주께서 이미 작고하시고 저의 몸 또한 병약하니 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저 노자의 현묵과 장자의 천이 무봉을 흉내내다가 선인을 만나거든 묘론이나 들어볼까 합니다. 장량의 대답은 세상일에 아무런 뜻도 두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다. 항백은 그가 출세에 대한 뜻을 적었다고 생각하고 몇 달 머물러 있게 하면서 친구의 우정이나 별이라 마음먹었다. 이로부터 십여일이 지난 혼자 뜨를 거닐 후원의 만건섬우라는 현판이 붙은 누각에 들어서게 되었다. 서루 왼편에는 고서가 잔뜩 쌓여있었고 오른편에는 여러 제후국가 왕래한 문서와 함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린 상소문 등이 놓여있었다. 항백이 상서령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제외한 표문이나 상소문 같은 사본을 털어 비치해 놓았던 것이다. 장량은 그것들을 하나씩 펴보다가 깜짝 놀랄 만큼 눈에 띄는 글을 한 장 발견했다. 이론이 정연하고 의사가 치밀한 보기 드문 내용이었다. 신이 듣건대 천하를 통치하고 도모하는 데는 천하의 대세를 관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실과 강약을 분별하고 이해와 득실을 타진해야만 천하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운데 대왕께서는 이와 반대로 선정은 커녕 간사한 무리들의 말을 고지 듣고 진나라의 몹쓸 패습을 계속하여 자영을 죽이고 항조를 무찌르며 시왕묘를 발굴하고 아방궁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세와 패습으로 천하를 굴복시키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한왕 유방이 한 번 일어난다면 백성은 물론 여러 제후들이 그에게 호응할 것인즉 지금 대왕께서 지니고 있는 위세는 저절로 그의 차지가 태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왕 유방이 잔도를 끄는 것은 대왕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 삼진의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 파촉이 무리를 거느리고 관중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첫째 강한 군사로 하여금 변방을 엄중히 수비하는 동시에 장한 등 세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유능한 장수를 삼진의 왕으로 삼으시며 둘째 한왕 유방의 가족을 연고가를 두시고 인이로서 시정하시되 군사의 훈련을 엄하게 하시며 셋째는 함양의 도읍타를 떠나지 마시고 어진 사람을 정승의 자리에 앉게 하시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사직은 반석과 같이 견고해질 것이고 한왕 유방은 감히 동쪽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표문을 다 읽은 장량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항우가 이 글을 받아보고 그대로 한다면 한왕은 파촉당에서 늙어 죽도록 꼼짝 못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고주의 원수를 갚지 못할 것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옛날 반계의 강자 하나 신야의 이윤과도 같은 대원수 제목이며 천하 호걸이다 이 사람을 설득해 한왕의 군사로 삼는다면 초를 멸하여 한의 원한을 갚을 수 있고 한을 도와 왕업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장량은 표문을 도로 제자리에 놓아두고 누각을 나왔다 저녁때가 조금 지나자 항백이 퇴걸하여 돌아왔다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셨죠 항백은 장량을 위로하며 술상을 드리게 했다 장량은 술이 권하하게 되자 항백에게 후원으로 나가 바람이나 쐬자고 했다 후원에 훌륭한 누각이 있던데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항백은 바로 장량을 안내하여 만권 소루로 갔다 장량은 앞서 보았던 표문이 놓인 곳으로 다가서며 슬그머니 물었다 이 표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때를 못 만나고 있지요 회음 태생의 한신이라는 사람으로 범증 선생이 몇 번이나 천거했는데도 패왕과는 뜻이 맞지 않았는지 아직도 집극랑으로 있습니다 이 표문을 패왕도 보셨는지요 예 보았지요 패왕이 보고는 표문을 찢으며 한신을 하옥시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신히 만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마터면 아까운 사람을 그르칠 뻔했군요 장량은 다른 문서와 책들도 잠깐 뒤적이다 밖으로 나왔다 한신이라 이제야 한왕께서 큰 인재를 얻으시겠구나 이튿날 장량은 항백에게 조용한 곳에서 심신이나 수양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작별을 구했다 함양성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전송하는 항백과 헤어진 장량은 촌가루 들어가 거처할 곳을 정한 후 황색 도포에 황색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도사에 복장을 하고 다시 함양성으로 들어갔다 허리에는 엽전 꾸러미를 차고 소매 속에는 대추와 밤을 가득 넣고는 풍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실룩거리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도포에는 군데군데 술로 얼룩을 만들고 미투리를 신은 채 어깨에는 어고를 걸친 그의 모습은 흡사 미치광이와도 같았다 장량이 연신 어고를 치고 주문을 외면서 함양 거리를 걸어가자 그가 그가 목적했던 어른들은 멀리 피해가고 아이들은 그의 뒤를 줄줄이 따랐다 장량은 한적한 곳에 이르러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밤과 대출을 나누어 죽어 동전까지 집어주었다 그리고는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신이 나서 따라 불렀다 누가 건넌방에서 방울을 흔드는데 소리만 들릴 뿐 얼굴은 보이지 않네 출세했으면 고향으로 가야지 아니 가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길세 아이들이 동요를 다 익히자 장량은 다시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동전을 나누어주며 단단히 당부했다 누가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거든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가르쳐 주었다고 해라 꼭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은 장량은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성밖에 자기 처서로 돌아가 사흘 동안 두문 불출했다 이 무렵 항우는 좌천당한 제후들로부터 무슨 여론이 있을까 염려한 나머지 끈신들을 미복으로 갈아입혀 세상 소식을 알아오게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길 항간에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들으니 과연 심상치 않았다 다음날 항우는 자신이 직접 알아보리라 결심하고 변복을 하고 장터로 나갔다 과연 아이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항우는 그 중 한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너 얘야 그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꿈속에서 신선이 내려와 가르쳐 주었어요 항우는 아이에게 동전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궁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엔 희색이 만연했다 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부를 팽성에 보내길 참으로 잘했구나 이튿날 항우는 백관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아 요즘 성안의 아이들이 모두 하늘이 내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경들은 알고 있어 항우가 노래의 내용을 말해주니 과연 몇몇 신하들은 아는 눈치를 보였다 노래의 내용 중 방울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짐이 비록 명성은 있으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요 고향으로 아니 가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라는 말은 짐이 천하를 얻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이요 이 노래가 짐의 뜻과 같으니 경들은 어서 팽성으로 천도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이때 간이대부 한생이 항우앞으로 나와 간청했다 팽성도 회하 이북으로 아홉 고울이 있사오나 어찌 함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함양은 동으로 황하 서로 대농관 남으로 종남산 북으로 동관이 있어 명실상부한 제왕의 도읍지입니다 일찍이 주나라가 여기서 일어났고 진나라도 여기서 폐업을 완성했는데 폐학에서는 어찌하여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믿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 불손한 뜻을 가진 사람의 조작이니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범승상도 함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아래지 않았습니까 하늘 나래가 모두 짐의 것이거늘 짐이 어느 땅에 도읍하든 짐의 마음대로 할 것이다 경은 길게 말하지 마라 항우의 막무가내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한생은 탄식했다 초인은 목후 이관이라더니 어쩔 수 없구나 항우가 미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진평에게 물으니 진평이 감히 속이지 못하고 바른대로 아래였다 황공하옵니다 갓 쓴 원숭이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초나라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항우는 대로하여 집극령 한신을 불러 명했다 이 늙은 놈을 당장 하명 거리로 긁고 나가 기름 감아 쏟해 푹 삶아 죽여라 한생이 끌려 나오면서 큰소리로 외쳤다 두고 보아라 앞으로 백날 안에 한왕이 한중에서 나와 삼진을 공략할 것이다 이날 함양 이날 간이대부가 패왕에게 간청하다가 기름에 끓여 죽이는 형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장량도 군중들 틈에 끼어서 집극랑 한신을 찾고 있었다 저 사람은 홍문현의 군막디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던가 저 사람이 한신이라니 내가 사람을 잘 보았구나 장량은 한신을 알아보고는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윽고 형집행이 끝나고 한신이 집으로 돌아가자 장량은 그의 뒤를 미행하여 그 거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때 패왕은 다시 개포를 팽성으로 보내 궁중의 조성을 독축하게 했다 한생의 차명이 있은 후인지라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가난한 자가 없었고 팽성 천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튿날 장량은 한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을 하고 전날 함양궁에서 얻어두었던 보검 한자루를 가지고 한신의 집을 찾아갔다 한신은 갑작스런 장량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장량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일개 집극랑에 불과한 한신을 몰랐겠지만 한신은 멀리서 남아 장량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다 아니 장자방 선생께서 이런 누추한 곳엔 어쩐 일이십니까 실은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보검 세 자루가 있기에 천하의 영웅을 찾아 팔고 있는데 그동안 두 자루는 팔고 한 자루가 남아있어 장군께 팔려고 온 것입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초나라로 온 뒤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게 잃을 데 없군요 그럼 그 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한신은 장량으로부터 받은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칼날에서 풍기면서 온 방안이 서늘해지는 듯했다 한신은 불빛에 칼날을 비추어보자 정신이 황홀해지는 듯했다 참으로 천하의 보검입니다 원래 한신은 어려서부터 칼을 몹시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같은 보검을 대하고 보니 갖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니 그것이 한심스러웠다 세 자루의 칼 중 두 자루는 파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씩 받고 파셨는지요 아 이 세상 물건에는 각자 임자가 있는 것이어서 억지로 그 값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진정 이 칼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면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군이 이 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 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칼이 이제야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한신은 장량의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흡족했다 그는 술상을 차리게 하여 장량에게 권하며 물었다 이 칼에는 이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자루의 칼의 칼에는 각각 이름이 있으니 하나는 천자검 또 하나는 제상검 그리고 지금 장군께 드린 것이 원융검입니다 그럼 천자검과 제상검은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천자검은 지금 한왕이 대신 유폐공에게 팔았고 제상검은 한나라의 승상 소아에게 팔았습니다 한신은 한동안 술잔만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시고 칼을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장군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지식과 수양으로 말하자면 손자나 오자도 못당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신이 가만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 선생은 과연 이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 같군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으나 패왕이 들어주지 않으니 저도 조만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세월이나 보낼 작정입니다 장량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말을 받았다 장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했는데 장군은 천하를 놀라게 할 큰 재주를 가지고 어찌 회음땅에 늙은 낚시꾼이 되려 하십니까 이제 보니 선생은 보검을 팔기 위해 오신 게 아니군요 제가 특별한 뜻이 있어 왔다는 것은 장군도 이미 침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신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 선생은 과연 천하의 호걸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 한왕에게로 가겠습니다 정컨대 계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장군이 지금 한왕에게로 가신다면 제가 각서를 한통 써드리겠습니다 이미 한왕과 소아에게 이 각서를 증거로 삼겠다고 했으니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높은 예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미 촉당으로 가는 잔두를 불태워버렸으니 제가 무슨 수로 포중까지 가겠습니까 장량은 얼른 품속에서 지도 한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펴놓았다 이 지도는 여기서 포중까지 갈 수 있는 산협소로의 지도입니다 이쪽 가늘게 그린 산길로에서 4분을 지나 진창으로 들어가서 고운 양각산을 돌아 계두산으로 나온 다음 똑바로 가면 바로 포중입니다 장군이 훗날 군사를 인솔하여 초나라를 치러 오실 때 이 길로 나오셔서 먼저 삼진을 장중에 거두시면 그 앞은 탄탄대로 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세상이 모르는 길이니 장군 혼자 아시고 비밀로 해주십시오 한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니 지도를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은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아 저는 우선 패왕이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난 후 여러 제후들을 설득시켜 패왕이 한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의 가르침대로 어김없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한왕에게로 떠나겠습니다 이튿날 장량이 한신의 집을 떠나자 한신은 곧바로 진평의 집으로 찾아갔다 진평이 평소 항우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반면 유방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삼진을 벗어나려면 도위 직책에 있는 진평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신은 먼저 진평의 속셈을 넌지시 떠보았다 패왕이 팽성으로 떠나면 함양은 자연스레 한왕에게로 넘어갈 터인데 도위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평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요즘 패왕이 패왕이 하는 꼴을 보면 머자나 패왕하고 말 것이요 그러니 장군도 일찌감치 이곳을 떠나 한왕을 도와 큰 재주를 발휘하도록 하시오 마치 한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각자 검문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건 염려 마시오 내게 관인이 있으니 당장 통관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평으로부터 통관표를 얻은 한신은 그 길로 함양성을 떠났다 한편 항우는 계속 천도를 서두르며 의제를 속히 침주로 옮기도록 재촉했다 일로 팽성에 가있던 범증은 계속되는 항우의 성화에 못 이겨 의제에게 아뢰었다 폐하께서 침주로 옮겨 주십사 하는 초패왕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의제가 이 말을 듣고 붕괴하여 꾸짖었다 예로부터 임금은 명을 내리고 신하는 금영을 받들어 시행하는 법이거늘 초패왕이 어찌 나에게 그런 무례를 범한단 말인가 경도 그렇지 초패왕의 압으로서 힘써 간청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제의 꾸짖음에 범증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시 간청했다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초패왕의 재촉이 성화와도 같아 신으로서는 폐하와 초패왕 두 임금의 명을 다 받들기 어렵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는 대신으로서 임금을 받드는 신하의 도리를 잊었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크게 무한을 당한 범증은 생각도 못해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의제의 이궁이 어렵다는 것을 낱낱이 고했다 항우는 이 보고를 받고는 펄펄 뛰었다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나 하던 것을 세워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그 은공도 모르고 짐의 뜻을 거스르고 범하부에게 욕짓거리를 내 그냥 둘 수 없다 항우는 즉시 구강왕 영포와 형산왕 오예 그리고 임진왕 공호 등을 불러 명을 내렸다 그대들은 곧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강가에 매복해 있다가 의제가 강을 건너가거든 사정을 두지 말고 추륙하라 그리고 의제의 일행도 한 놈 남기지 말고 모두 처치한 다음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려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하라 항우는 곧이어 팽성으로 다시 사람을 보내 의제에게 침주로 떠날 것을 강권했다 의제는 거듭되는 항우의 재촉을 견디다 못해 좌우의 신하들을 모이게 하여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초패왕이 사람을 보내 침주로 떠날 것을 강권하니 더 이상 버티다가는 큰 별난을 당할 것 같소 차라리 속히 떠나 여명이라도 보존하려 하니 모두 이궁할 채비를 하도록 하오 마침내 마침내 의제가 팽성을 떠나는 날 팽성 거리에는 백성들이 몰려나와 눈물을 뿌리며 의제에 쓸쓸한 이궁 행렬을 전송했다 의제의 행렬은 대강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두었던 배를 탔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다 영초와 오예 공호 등이 큰 배 여러 척을 띄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의제가 담배 쪽으로 미끄러져 오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들은 초패왕의 명을 받고 왔소이다 의제께서는 옥부 금책을 내놓으십시오 했네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의제가 꾸짖는 사이에 영포의 무리들이 의제가 담배에 올라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다 처절한 비명과 신음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이놈 항우야 이놈도 결코 편안케 죽지는 못할 것이다 항우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은 의제는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 무렵 안평관을 통과한 한신은 온갖 위험과 고충을 겪으면서 여러 날 만에 남정 땅에 들어섰다 활짝 트인 200리 평야의 한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육가삼신은 한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번화했다 백성들의 옷차림과 얼굴 표정이 박고 부드러우며 질서가 잡히고 풍속이 아름다운 것이 느껴졌다 이윽고 한신은 암흔 앞에 이르렀다 초현전이라는 현판이 붙어있었고 그 좌우에 다음과 같은 방문이 붙어있었다 병법이 정통하고 묘책이 뛰어난 자 용맹이 뛰어나 선봉을 맡을 수 있는 자 무예가 출중한 자 천문에 받고 기상을 잘하는 자 지리에 받고 음량을 통달한 자 마음이 공평하고 사람 됨이 정직한 자 정탐을 잘하는 자 변설이 능통하여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산순에 능통하여 착오가 없는 자 시설을 널리 읽어 박학다식 한 자 의술이 뛰어난 자 동작이 빠르고 치밀한 자 기억력이 좋고 출납에 경험이 있는 자 한신은 방문을 보고 주민들에게 물었다 지금 초현관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아 등공 하우영 장장군이시지요 한왕께서 그분에게 초현관을 맡기셨는데 어진 선비를 무척 아끼는 분입니다 한신은 하우영의 집을 찾아가며 생각했다 장량이 준 각서를 보이면 즉시 중용되겠지만 대장부가 남의 청거나 받아 벼슬을 얻는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우선 등공을 만나 내 품은 실력으로 인정받자 한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종이에 자신의 성명만을 적어 문지기에게 주었다 문지기로부터 한신의 성명이 적힌 종이를 받아본 하우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신이라면 항우 밑에서 집극랑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을까 한신이 안내되어 들어오자 하우영이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시였어 저는 초패왕의 신하였는데 저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함양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잔도가 끊어졌고 산길이 험악한데 어떻게 오시였어 한번 하늘 위에 힘을 다해보겠다고 마음먹으니 고생은 많았지만 괴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장하시오 장하시오 그 어려운 길을 오시다니 그런데 초현전에 적혀있는 제주 중에 무슨 제주에 능하시오 13가지 제주에 모두 능통할 뿐 아니라 한가지 제주가 더 있습니다 그러자 하우영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한가지 제주가 무엇입니까 문물을 겸하고 천문가 인사에 능통하여 나아가서는 대장이 되고 들어오면 정승이 되며 앉아서는 천하를 바로잡고 일어서서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파초 대원수로서의 제주입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하우영은 한신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공손히 예를 표한 후 물었다 그런데 한왕께서 장군을 중용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왕께서 저를 중용하신다면 먼저 삼진을 정복하고 육국을 장악하여 패왕의 우익을 꺾은 후 범증으로 하여금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못하게 하여 반년 만에 함양을 취하겠습니다 장군은 후원하시지만 초패왕은 천하가 다하는 용장인데다 그의 수화에는 오십만이 넘는 용맹한 군사가 있습니다 장군이 그렇게 쉽게 초패왕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천리 험한 길을 넘어와 생각없이 입으로 지껄이기만 한다면야 이야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패왕을 두려워하지만 제 눈에는 초패왕이 어린 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은 장군은 육두삼략에도 통달하셨는지요 육두삼략 육두삼략 뿐이겠습니까 육두삼략과 육두삼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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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앉을 자리조차 베풀지 않은 채 사람을 대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한심이 서슴치 않고 대답하자 소아는 한신의 손을 잡고 상좌에 앉힌 후 공손히 사과했다 아 제가 큰 결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승상께서 인재를 구하시는 마음이나 제가 승상을 찾아온 마음이나 모두 나라를 위해서일 겁니다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니 화히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컨대 천하의 칠안과 강약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초패왕은 의제를 시해하고 도읍을 함양에서 팽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원한을 품고 있으며 제후들은 기회를 보아 패반하려 하고 있건만 초패왕만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비의 한왕께서는 지금 비록 포중에서 몸을 굽히고 계시지만 약법 삼장 이후 천하의 민심을 얻고 있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동으로 향한다면 능히 천하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새삼스럽게 칠안과 강약을 물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군사를 일으킬 때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왕께서 초나라를 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일 때를 놓치면 제 위 조 연 내 나라 중에서 지에 있는 자가 먼저 함양을 빼앗고 삼진을 평정한 뒤에 요해지를 막아버리면 한나라 군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포중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잔도가 타버렸으니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한신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승상께서는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군사가 낳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미리 알고 지에 있는 사람이 승상과 상의하여 잔두를 불지른 건 아닙니까 소아는 깜짝 놀랐다 자기와 장량 두 사람밖에 모르는 사실을 이렇듯 꿰뜨려 알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가 포중에 들어온 뒤로 사방의 현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오늘과 같은 고견 탁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군요 그는 한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튿날 소아는 하우영과 함께 유방 앞으로 나아가 아래였다 신등이 초연관에서 한 인재를 만났는데 도략의 정통하고 식견이 높아 원수 자격임에 틀림없사오니 대왕께서는 그를 중용하십시오 누구요 그만한 인물이라면 마땅히 중용해야지요 회음 사람 한신입니다 초나라에서 집극랑으로 있었는데 초패왕을 버리고 대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등이 어제 그의 실력을 여러가지로 시험해본 바 손무나 오자서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방은 그의 이름을 듣자 탐탁치 않다는 얼굴로 말했다 경들의 청인이 일단 한신을 불러오도록 하시오 소아는 즉시 위관을 불러 한신을 데려오라 명했다 위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신은 속으로 짐작했다 한왕이 위관을 시켜 나를 부른 것을 보니 크게 쓸 생각은 아닌 모양이구나 한신이 유방 앞에 나아가 예를 올리자 유방은 한신의 이모 저모를 살피고는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 그러나 아직 그대의 기량을 알 수 없으니 중용하기 어렵겠어 우선 그대를 연호간으로 임명하는 터이니 그 직분을 다 하도록 하오 한신은 조금도 불쾌한 기색없이 물러나왔으나 소아와 하우형은 기가 막혔다 대원 숙감으로 천거한 인물을 고작 양미나 점검하는 비관말직에 임명하다니 한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신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날부터 연호간의 직무를 맡아보았다 먼저 이졸들을 불러놓고 창고의 현 적재량과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 전체 결산을 보았는데 단 한 번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버렸다 며칠 후 소아가 이 소문을 듣고 한신을 찾아왔다 내가 장군을 대원수에 임명하도록 천거했건만 한왕께서는 아직 장군의 기량을 몰라보고 이런 말찍이 있게 하셨소이다 그럼에도 장군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착오도 없다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원래 계산에는 소구의 수와 장척의 수가 있는데 그 이치만 알고 있으면 사해의 구주까지도 앉아서 계산할 수 있지요 소아는 크게 감탄하고 그 길로 다시 유방에게로 가서 한신을 중용해 줄 것을 간청했다 소아가 이렇게 재차청하자 유방은 하는 수 없이 한신의 벼슬을 한 등급 올려 치속 도위에 임명했다 치속 도위가 된 한신은 각 지방의 창고 책임자들 가운데 수년간 사복을 채우던 자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한편 부세의 경증을 바로잡아 민폐를 일소했다 이같이 직책을 수행한지 보름이 채 안 되었건만 백성들 사이에선 한신을 칭송하는 소리가 드높았다 소아는 이같은 소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또다시 유방 앞에 나아가 아래였다 대왕께서는 목전에 큰 임무를 두고서 어찌 크게 쓰려 하지 않으십니까 치속 도위같은 직책으로는 한신의 기량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이러다가 그가 실망해 다른 나라로 가버리기라도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자기나 녹봉은 함부로 주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한신은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나 발탁되지 않았어 아직 이렇다 할 공헌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대원수의 대임을 맡긴다면 오래전부터 많은 고훈을 세워온 대장들이 상벌이 밟지 못함을 원망할 것이요 그러나 소아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예로부터 현명한 군주는 인재를 기용함에 있어 그 재간과 역량에 따라 썼습니다 한신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동양 지제인데 대왕께서는 그를 작게만 쓰려 하시니 신이 이렇게 누누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폐연에서부터 대왕을 따른 여러 장수들도 그 공로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재량은 한신에 미칠 바가 못됩니다 어찌 이것으로 그들과 비교하여 경중을 따지려 하십니까 승상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장자방이 짐과 작별할 때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파초의 대원수감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니 그가 청구하는 인물이 오거든 한신과 비교해보아 토나한 사람을 대원수로 삼도록 하겠소 유방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소아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도 어려워 그대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한편 한신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 중용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제와 장량에게서 받은 각서를 내놓고 중용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따르게 할 만한 위험이 서지 않을 것이었다 한신은 한참을 고민하다 한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신이 묻고 있는 숙소의 이졸에게 말 한필을 준비시킨 다음 날이 바뀌 전에 먼 곳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밤중에 말을 타고 동쪽을 향해 달렸다 이때 동문을 지키던 군사가 이것을 보고 급히 승상부로 달려가 고했다 마침 조회를 마치고 승상부로 들어오던 소화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한신이 이대로 달아나고 만다면 우리들은 모두 포중의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소화는 급히 말을 끌고 오게 해 조회 때 입었던 조복 그대로 말 위에 올라 동문을 향해 달렸다 얼마 후 동문에 이른 소화는 파수를 보고 있던 군사에게 물었다 치속도위가 이리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예 오늘 새벽 오경 때쯤에 이문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50리는 더 가셨을 것입니다 소화는 더 묻지 않고 말을 달렸다 아침도 걸은 소화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도록 말을 달리노라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민가에 들어가 음식을 얻어먹고는 다시 계속해서 말을 달렸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을 때 소화는 한계에 이르렀다 때는 초가을이라 낮에는 햇볕이 따가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추위를 느끼게 했다 이었고 산 모퉁이 너머로 달이 떠올랐다 여름 장마에 물이 부른 한계의 냇물이 넘실거리며 흘러가는데 저 아래 냇가에서 말우름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옳지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구나 소화가 말을 달려 냇가 쪽으로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하우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승상이 아니십니까 저 하우영입니다 등공도 한 장군을 쫓아서 오는 길이요 예 한 장군이 새벽 일찍 동문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다른 나라로 떠난 것 같아 붙들어보려고 뒷쫓는 길입니다 승상을 여기서 배우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때 냇가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한신은 자기를 뒤쫓아온 소화와 하우영의 대화를 듣고 진정으로 감탄했다 그는 곧 두 사람에게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말했다 참으로 간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라의 충성을 다하시고 훌륭한 인재를 있는 힘껏 청구하시며 자신을 굽혀 선비를 대하시니 이는 고금의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저 같은 사람을 붙드시려고 조복을 입은 채 이렇게 험한 길을 달려오시니 제가 비록 재주 없는 사람입니다만 삼가 진심 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소화가 한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군이 초를 멸하고 한을 흥하게 할 대제를 지녔건만 한왕께서 그것을 알지 못해 이 모양이 되었소이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오 내가 등공과 함께 힘껏 청거해보다가 그래도 한왕께서 써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함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그러니 함께 포중으로 돌아갑시다 이리하여 이리하여 세 사람은 달빛 아래 밤을 세워 포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조정에서는 승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 주발이 달려와 한왕에게 아뢰었다 근자의 군사들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해 달아나는 자가 많사운데 승상도 어제 아침에 혼자 동문으로 나간 뒤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멋이라고 승상이 달아났단 말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화는 패연에서 의병을 일으킨 뒤로 지금까지 짐과 더불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유방은 처음에는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오후 늦게야 근문에서 위관이 들어와 승상 소화와 등공 하우형이 돌아왔다고 아래였다 유방은 기쁨과 노여움이 뒤범벅이 되어 급히 두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래 경이 짐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경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요 신이 대왕의 크나큰 은혜를 입고 일국의 승상이 되었거늘 어찌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신이 일찍 돌아오지 못한 것은 도망가는 자를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느라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 도망간 자가 누구란 말이요 치솟도위 한신입니다 유방은 소아의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그동안 포중에서 도망간 장수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승상이 쫓아갔단 말은 듣지 못했어 한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밤새어 쫓아갔더란 말이요 열 명의 장수는 얻기 쉬우나 한신과 같은 군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왕께서 항우와 더불어 천하를 쟁탈하시려면 한신이 없고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왕께서 굳이 한신을 중용하지 않으신다면 신도 관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뒷날 항우에게 사로잡히는 치욕을 면할까 합니다 소아의 태도는 의연했다 곁에서 하우영도 거들었다 아 승상의 말씀은 신로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부디 그 충언을 들으시고 한신을 중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유방은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지미 한신을 보건대 회움땅에서 친상을 당했을 때 장례도 못 치렀다 하니 이것은 그 사람이 개교가 없는 것이요 표모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니 이것은 무능함이며 저작거리에서 건달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 하니 이것은 용맹이 없는 것이요 더구나 초나라에서 벼슬하기를 3년이나 되었는데 겨우 집극랑의 끝이었으니 이는 재주가 없으미요 일국의 원흉은 국가의 안이와 삼군의 존망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인즉 짐은 아직 한신에게 믿음이 가지 않소 소아가 이 말을 듣고 다시 가냈다 대왕의 말씀이 틀리지 않사오나 신의 소경과는 좀 다릅니다 한신이 표모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이나 저작거리에서 욕을 당한 것 등은 아직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한신의 말만 듣고 청거하는 것이 아니오라 그 인물이 능한 것을 보고 이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는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깊이 통척해 주십시오 유방은 소아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 오늘은 벌써 날도 저물었으니 형들은 이만 물러가오 내일 아침 일찍 조정해서 상의하기로 하겠어 소아는 하우영과 함께 대걸에서 나와 승상부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한신에게 오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 후 겨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왕께서 끝내 장군을 중용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관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오 승상께서 나라를 위해 이렇게 노심 초사하시니 제가 승상의 괴로움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한신은 이렇게 말하고서 품속에서 장량에게 받은 각서를 꺼내 소아에게 내밀었다 소아는 그것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벼랑간 장량의 장량의 각서를 바쳤다 유망은 각서를 바꾸는 경탄에 맞이 않았다 천하의 지혜에 있는 자들은 보는 눈이 이처럼 똑같단 말인가 내가 눈이 어두워 현사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는 그 즉시 한신을 불러 대원수로 봉하려고 서둘렀다 이를 보고 소아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대원수를 맞이하는 일을 마치 어린아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가볍게 하려 하시는데 이는 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대왕께서 참으로 한신을 중용하시려면 목욕 재개하신 후 대장단을 높이 쌓고 천지 십몇 개 고하시어 주나라 무왕이 여망에게 했듯이 예를 갖추어 거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승상이 모든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오 이윽고 한달에 걸친 대장단 축조가 끝나자 유방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승상부로 나와서 한신을 영접해 대장단으로 향했다 문관은 관을 쓰고 무관은 갑옷을 갖춰 입고서 행길 좌우의 도열에 있었다 오색깃발은 하늘에 펄럭이고 쇠국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그야말로 전에 없던 성대한 행사였다 유방과 한신이 대장단 앞에 서자 세발의 철포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일레간이 나와 대장단 1층으로 한신을 인도했다 이어서 하우영이 서쪽을 향하고 한신이 북쪽을 향해 엄숙하게 섰다 태사관이 충문을 읽고 난 후 하우영이 활과 화살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한왕의 명으로 궁시를 하사하나니 이것으로써 항적을 정벌할지요다 한신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궁시를 받았다 그러자 일레간이 다시 한신을 인도하여 대장단의 2층으로 올라갔다 승상 소한은 서쪽을 향하고 한신이 북쪽을 향해 선후 소하가 도끼를 높이 쳐들고 한을 향해 외쳤다 한왕의 명으로 부월을 하사하나니 이것으로써 무도한 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지요다 소한은 한신에게 부월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한신이 일레관의 인도를 받아 대장단 3층으로 올라가자 유방이 북쪽을 향하여 농장 봉전을 받들고 서있는 가운데 태사관이 다시 충문을 읽었다 충문이 끝나자 유방은 호부 옥절과 금인 보검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이제 한신장군을 파초 대원수로 봉하노라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물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원수에게 맡기나니 허한 것을 보고 나아가고 강한 것을 보고 그치며 다소한 것을 믿고 경고하지 말고 명령을 중의하며 죽음을 가볍게 알지 말고 스스로 높고 강한 채 하지 말며 사졸들과 감고한설을 함께 할지어다 한신은 유방에게 두 번 절하고 그 앞에 꾸러앉아 호부와 보검을 받으며 말했다 태왕께서 명하신 중책을 폐부에 깊이 새겨 중심을 다하겠습니다 유방은 만족한 미소를 얼굴 가득 띄우고 말했다 모든 것을 대원수에게 막히겠어 그러자 대장단을 둘러싸고 있던 문무백관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다 한왕 유방 한신을 얻다 잔치가 끝난 후 유방은 장량과 함께 패상으로 돌아왔다 패상에서는 유방이 한왕이 되어 파촉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알고는 모든 장수들이 울분을 토해냈다 번쾌는 항우의 처사에 붕괴하여 주먹을 부르치고 흔들어댔다 파촉은 죄수들이나 귀양 가는 곳인데 우리더러 그곳으로 가란 말입니까 어차피 어차피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올 것이니 기왕 죽을 바에는 항우와 사생 결단을 내는 게 낫겠습니다 번쾌의 말을 듣고 있던 유방도 참고 있던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게 말이다 희왕이 언약하기를 먼저 함양에 입성하는 사람이 관중의 왕이 되기로 한 것인데 항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나를 산골짜기로 내쫓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수작이냐 그러자 소화가 나섰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항우에게 헛되이 죽으라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한 왕이 되시어 군사를 기르고 인재를 모아 후의를 도모하셔야 지요 장량도 나서서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유방을 달랬다 바촉당이 비록 서쪽으로 치우친 곳이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비옥한 토지가 펼쳐져 있고 밖으로는 험산 준영이 막아주고 있으므로 항우에 백만대군도 침범해 들어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중은 한나라를 일으킬 만한 지역이요 군사를 기를 만한 곳이니 대왕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흔쾌히 출발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불만스런 기색을 보인다면 항우는 반드시 트집을 잡아 대왕을 해칠 것입니다 여기기 또한 장량의 의견을 거들었다 대왕께서 촉당으로 가시면 이로운 점이 세 가지 있고 이곳 함양에 남으시면 해로운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즉 파초군 산세가 험준해서 교통이 어려운 까닥에 내부의 허실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로운 것이요 군말을 모으고 조련하기 좋으니 이로운 것이요 장졸들을 이끌고 공격해 나올 때에는 모두들 하루빨리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에 용기 백배할 것이니 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함양에 남아 계신다면 우리의 실정을 항우가 낱낱이 알게 될 것이니 해롭고 항우를 공격하려 해도 빈틈없는 범증이 우리의 허실을 잘 알고서 반격해 올 것이니 해로우며 항우의 형세가 더 커지면 우리 군사들 중에 초나라로 달아나는 자가 생길 것이니 해롭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오 모욕을 참고 담대히 밀고 나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천하를 도모하고 왕업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야 유방도 비로소 마음을 진정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항우는 논공행상을 끝내고 이틀이 지나 모든 신하와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다 천하의 제후를 봉하고 아직 그 경과를 의제에게 구하지 못한 일과 의제로 하여금 도읍을 침주로 옮기도록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진평이 먼저 항우 앞에 나아가 아래였다 하늘에는 해가 두릴 수 없고 백성에게는 왕이 두릴 수 없는 법입니다 대왕께서 지금 천하의 임금이 되셨는데도 일일이 의제의 재가를 얻어 일을 처리하신다면 이는 임금이 두 분 계시는 것입니다 하온이 범하부를 팽성으로 가시게 하여 의제를 침주로 옮겨가게 하심은 물론 앞으로는 의제의 명을 받지 마시고 대왕께서 친히 천하를 경영토록 하십시오 진평의 이 말은 한왕 유방을 하루빨리 하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미리 장량과 합의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리없는 항우에게는 듣던 중 반가운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범중에게 명했다 아부께서는 환초 우영 두 장수를 데리고 팽성으로 가셔서 의제를 침주로 옮겨가게 한 다음 팽성의 궁시를 새로이 조성해 놓도록 놓도록 하십시오 범죄는 함양을 떠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항우의 엄명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함양을 떠나기 전 은밀히 항우를 찾아와 말했다 신이 신이 대왕의 명을 따르겠습니다만 측근의 간사한 무리들이 대왕을 어지럽힐까 봐 염려되어 세 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 함양을 절대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함양은 예부터 도읍으로 전해 내려오는 천혜의 요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급랑 한신을 대장으로 중용하십시오 만일 그를 중용하지 않으시려거든 즉시 죽여 없애십시오 그를 그대로 놓아두면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행성에서 돌아올 때까지 한왕 유방을 이대로 함양에 붙잡아 두십시오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니 대왕께서는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 잘 알았으니 아부께서는 염려 마시고 다녀오도록 하시오 범증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항우의 재촉을 받고 환초 우영과 함께 행성으로 떠났다 범증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범증이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진평이 다시 상소를 올렸다 자고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자면 철약과 절제가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왕께서 보위에 임하셨으니 먼저 국가의 재정부터 확보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함양에 주둔하고 있는 제후의 군사만 해도 백만이 넘는데 백성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들이 소비하는 비용을 충당하겠습니까 대왕께서는 하루빨리 영단을 내려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항우는 이 상소를 보자 새삼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한왕을 제외한 모든 제후들에게 닷새 안에 모두 떠날 것을 명했다 이 엉뚱한 조치에 누구보다도 깜짝 놀란 것은 장량이었다 야단났구나 범증이 돌아오면 반드시 한왕을 모해야 할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장량은 급히 유방을 찾아가 말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초패왕에게 글을 올리시되 패현으로 가서 가족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십시오 신이 그때를 이용해서 대왕을 구할 방책이 있습니다 이튿날 유방은 여기기에게 상소문을 작성하여 올리도록 했다 신 유방은 본시 패현의 시골 백성으로서 대왕의 큰 은혜를 입어 왕위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는 무상의 영광입니다 하운데 신의 부모와 처자를 신이 직접 금이 환양하여 데려오고 조상들의 무덤에까지 이 영광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대왕께서는 신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신에게 석 달의 휴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상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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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는 유방이 함양에서 도망가기 위해 이 같은 상소를 올린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장량이 항우를 찾아 아래였다 대왕 하신다면 도망가기 위해 더욱 분발할 한편 150리를 더 가니 대산관 120리를 더 가니 봉주로 여기서부터 길은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에 나무 다리를 한쪽 언덕에 붙여 가설했으니 이것이 그 유명한 잔도였다 태산 준영은 구름 위에 솟아있고 잔도는 끝없이 뻗치어 그 길이가 삼백열이나 되었다 한쪽으로 천인 절벽을 내려다보고 또 한쪽으로는 구름 위로 치솟은 층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을 보면서 험산 궁극을 지나 노라니 서글프고 원통한 생각이 모두의 가슴에 북받쳤다 마침내 길고 긴 잔도를 빠져나와 그 무령을 완전히 넘었을 때 장량이 유방 앞으로 나와 말했다 신은 여기서 대왕께 하직을 구하고 이만 고국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유방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여 선생이 여기서 나를 버리고 가시다니 이제 나는 어쩌란 말씀입니까 신이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고국에 가서는 잠시 고죽게 인사만 올리고 바로 되돌아 나와 대왕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이라니요 첫째는 항우로 하여금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게 하여 대왕을 위해 함양을 비워두게 하는 일이요 둘째는 천하의 제후들을 설복시켜 항우를 버리고 대왕을 돕게 하는 일이며 셋째는 초나라를 쳐서 항우를 사로잡을 만한 대원수 감을 구하여 대왕께 보내드리는 일입니다 신이 이 세 가지를 완수한 뒤에는 반드시 대왕을 함양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길어도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니 대왕께서는 은인 자중하시며 군말을 기르는데 힘쓰십시오 과연 선생의 말씀과 같이 된다면 내가 어떤 고난인들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이 천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요 아직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다만 신이 천거하는 인물이 신의 친필각서를 가지고 한중으로 찾아가면 대왕께서는 꼭 그를 중용해 주십시오 장량은 따로 소아에게 다가가 무언가 귀의 말을 나눈 뒤 유방과 작별하고 사졸대 여섯 명과 함께 다시 잔도를 넘어 관중으로 돌아갔다 장량이 떠나가자 유방은 허탈해진 얼굴로 수레에 몸을 실은 채 온종일 행군을 계속했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갑자기 후군에서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유방이 수레를 멈추고 돌아보니 난데없는 불기둥이 하늘을 찌르고 시커먼 연기가 선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장량이 잔도를 불태워버렸던 군사들 군사들은 돌아갈 길이 끊겼다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놀랍고 당황스럽기는 유방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소아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퇴왕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신이 어제 장량과 작별할 때 그는 잔도를 태워버리는 데는 세 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항우가 만일 이 소식을 듣는다면 태왕께서 관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 태왕을 따라온 장졸들이 모두 돌아갈 생각을 단념하고 태왕을 성심껏 섬길 것이요 셋째는 각 저 제후들의 주목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병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방은 그제야 장량의 깊은 뜻을 알고 새삼 감탄했다 그는 곧 번쾌를 불러 장량을 원망하는 소리를 금하게 하라 명하고 행군을 계속했다 여러 날이 지나 유방의 군사는 한중에 도착했다 그는 길이를 택해 왕위에 오른 다음 소화를 승상에 임명하고 조참 번쾌 주발 관영 등 여러 장수와 신하들에게 각각 그에 맞는 관작과 상을 내렸다 이어서 유방은 국정에 전력을 기울여 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편 널리 인재를 구하고 군량을 비축하고 병력을 양성했다 이러기를 반년이 체안되어 한중은 인심이 순후하고 생활이 풍부해져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줍는 이가 없게 되었다 한편 장량이 장장 삼백여리의 잔도를 모조리 불태운 뒤 봉주와 익주를 거쳐 포기산에 당도했을 때였다 마침 항백이 보낸 사람이 마중을 나와 며칠 동안 항백의 집에서 묵기로 했다 그런데 항백이 조정에 나간 사이에 장량은 그 집의 문객으로부터 참으로 청천벽력 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초패왕께서 선생이 한왕 유방을 따라 촉당으로 가신 것을 뒤늦게 하시고 크게 노한 나머지 한왕 희성이 다른 나라 제후들보다 늦게 찾아와 인사드린 것을 트집잡아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어제야 희성의 시신을 수렴해 본국으로 운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량은 그 자리에 엎드려 크게 통곡했다 우리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한 나라의 은혜를 입어왔는데 나 때문에 고주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죄 백번 죽어 마땅하다 이 원수를 갚지 않고는 죽어도 눈을 감지 않으리라 장량은 그날 밤새도록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이튿날 아침일제 항백에게 작별을 구했다 항백은 깜짝 놀라 장량을 붙들었다 아니 오시자마자 바로 떠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사이 국사가 다망해서 조용히 우정을 즐길 겨를이 없었음을 용서하시고 며칠만 더 머물다 가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의 고주께서 참변을 당하셨다 하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 고주를 고이 모셔드린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 정 그렇다면 제가 한 달 뒤에 사람을 보내 영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시려거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장량은 그 길로 한나라로 달려갔다 그는 한왕 희성의 영구 앞에 엎드려 제전을 드리고 머리를 땅에 찍으며 통곡했다 전하 앞으로 신의 몸뚱이가 부서져 뼈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원수는 꼭 갚고야 말겠습니다 그는 왕자들과 함께 한왕의 장례를 치는 후 곧장 함양으로 돌아왔다 약속대로 항백이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 그를 영접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주께서 이미 착구하시고 저의 몸 또한 병약하니 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저 노자의 현묵과 장자의 천이 무봉을 흉내내다가 선인을 만나거든 묘론이나 들어볼까 합니다 장량의 대답은 세상일에 아무런 뜻도 두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다 항백은 그가 출세에 대한 뜻을 접었다고 생각하고 몇 달 머물러 있게 하면서 친구의 우정이나 별이라 마음먹었다 이로부터 십여일이 지난 어느 날 항백은 조정해 나간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장량은 혼자 뜨를 거닐다가 우연히 후원의 만건섬우라는 현판이 붙은 누각에 들어서게 되었다 서루 왼편에는 고서가 잔뜩 쌓여있었고 오른편에는 여러 제후국가 왕래한 문서와 함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린 상소문 등이 놓여있었다 항백이 상서령이 있기 때문에 서신을 제외한 표문이나 상소문 같은 덜어비치해 놓았던 것이다 장량은 그것들을 하나씩 펴보다가 깜짝 놀랄 만큼 눈에 띄는 글을 한장 발견했다 이론이 정연하고 의사가 치밀한 보기 드문 내용이었다 신이 듣건대 천하를 통치하고 도모하는 데는 천하의 대세를 관찰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허실과 강약을 분별하고 이해와 득실을 다진해야만 천하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운데 대왕께서는 이와 반대로 선정은 커녕 간사한 무리들의 말을 고지 듣고 진나라의 몹쓸 패습을 계속하여 자영을 죽이고 항조를 무찌르며 시왕묘를 발굴하고 아반궁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세와 패습으로 천하를 굴복시키려는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한왕 유방이 한 번 일어난다면 백성은 물론 여러 제후들이 그에게 호응할 것인즉 지금 대왕께서 지니고 있는 위세는 저절로 그의 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한왕 유방이 잔도를 끄는 것은 대왕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 삼진의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 파촉이 무리를 거느리고 관중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첫째 강한 군사로 하여금 변방을 엄중히 수비하는 동시에 장한 등 세 사람을 불러들이시고 유능한 장수를 삼진의 왕으로 삼으시며 둘째 한왕 유방의 가족을 연고갈에 두시고 인이로서 시정하시되 군사의 훈련을 엄하게 하시며 셋째는 함양의 도읍타를 떠나지 마시고 어진 사람을 정승의 자리에 앉게 하시오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사직은 반석과 같이 견고해질 것이고 한왕 유방은 감히 동쪽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표문을 다 읽은 장량은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항우가 이 글을 받아보고 그대로 한다면 한왕은 파쪽 땅에서 늙어 죽도록 꼼짝 못하게 될 것이고 자신도 고주의 원수를 갚지 못할 것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옛날 반계의 강자 하나 신야의 이윤과도 같은 대원수 제목이며 천하 호걸이다 이 사람을 설득해 한왕의 군사로 삼는다면 초를 멸하여 한의 원한을 갚을 수 있고 한을 도와 왕업을 이룰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장량은 표문을 도로 제자리에 놓아두고 누각을 나왔다 저녁때가 조금 지나자 항백이 퇴걸하여 돌아왔다 혼자 계시느라 적적하셨죠 항백은 장량을 위로하며 술상을 드리게 했다 장량은 술이 권하하게 되자 항백에게 후원으로 나가 바람이나 쐬자고 했다 후원에 훌륭한 누각이 있던데 구경할 수 있을까요 항백은 바로 장량을 안내하여 만권 소루로 갔다 장량은 앞서 보았던 표문이 놓인 곳으로 다가서며 슬그머니 물었다 이 표문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 그 사람이야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때를 못 만나고 있지요 회음 태생의 한신이라는 사람으로 범증 선생이 몇 번이나 천거했는데도 패왕과는 뜻이 맞지 않았는지 아직도 집극랑으로 있습니다 이 표문을 패왕도 보셨는지요 예 보았지요 패왕이 보고는 표문을 찢으며 한신을 하옥시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신히 만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마터면 아까운 사람을 그르칠 뻔했군요 장량은 다른 전문서와 책들도 잠깐 뒤적이다 밖으로 나왔다 한신이라 이제야 한원께서 큰 인재를 얻으시겠구나 이튿날 장량은 항백에게 조용한 곳에서 심신이나 수양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작별을 구했다 함양성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전송하는 항백과 헤어진 장량은 촌가루 들어가 거처할 곳을 정한 후 황색 도포에 황색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 도사에 복장을 하고 다시 함양성으로 들어갔다 허리에 허리에는 옆전 꾸러미를 차고 소매 속에는 대추와 밤을 가득 넣고는 풍증에 걸린 사람처럼 입을 실룩거리며 비틀비틀 걸어갔다 도포에는 군데군데 술로 얼룩을 만들고 미투리를 신은 채 어깨에는 어고를 걸친 그의 모습은 흡사 미치광이와도 같았다 장량이 연신 어고를 치고 주문을 외면서 함양 거리를 걸어가자 그가 목적했던 대로 어른들은 멀리 피해가고 아이들은 그의 뒤를 줄줄이 따랐다 장량은 한적한 곳에 이르러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밤과 대출을 나누어 주고 동전까지 집어주었다 그리고는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신이 나서 따라 불렀다 누가 건넌방에서 방울을 흔드는데 소리만 들릴 뿐 얼굴은 보이지 않네 출세했으면 고향으로 가야지 아니 가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길세 아이들이 동요를 다 익히자 장량은 다시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동전을 나누어주며 단단히 당부했다 누가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거든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가르쳐 주었다고 해라 꼭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은 장량은 아이들을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성밖의 자기 처서로 돌아가 사흘 동안 두문 불출했다 이 무렵 항우는 좌천당한 죄우들로부터 무슨 여론이 있을까 염려한 나머지 근신들을 미복으로 갈아입혀 세상 소식을 알아오게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보고하길 항간에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 노래의 내용을 들으니 과연 심상치 않았다 다음날 항우는 자신이 직접 알아보리라 결심하고 변복을 하고 장터로 나갔다 과연 아이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항우는 그 중 한 아이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아 얘야 그 노래를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꿈속에서 신선이 내려와 가르쳐 주었어요 항우는 아이에게 동전을 쥐어주고는 서둘러 궁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희색이 만연했다 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부를 팽성에 보내길 참으로 잘했구나 이튿날 항우는 백관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아 요즘 성안의 아이들이 모두 하늘이 내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형들은 알고 있어 항우가 노래의 내용을 말해주니 과연 몇몇 신하들은 아는 눈치를 보였다 노래의 내용 중 방울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짐이 비록 명성은 있으나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여 고향으로 아니 가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라는 말은 짐이 천하를 얻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이여 이 노래가 짐의 뜻과 같으니 형들은 어서 팽성으로 천도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이때 간이대부 한생이 항우앞으로 나와 간청했다 팽성도 회하 이북으로 아홉 고울이 있사오나 어찌 함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함양은 동으로 황하 서로 대농관 남으로 종남산 북으로 동관이 있어 명실상부한 제왕의 도읍지입니다 일찍이 주나라가 여기서 일어났고 진나라도 여기서 폐업을 완성했는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어린아이들의 노래를 믿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 불손한 뜻을 가진 사람의 조작이니 절대 믿지 마십시오 범승상도 함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아래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래가 모두 짐의 것이거늘 짐이 어느 땅에 도읍하든 짐의 마음대로 할 것이다 경은 길게 말하지 마라 항우의 막무가내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한생은 탄식했다 초인은 목후 이관이라더니 어쩔 수 없구나 항우가 미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진평에게 물으니 진평이 감히 속이지 못하고 바른대로 아래였다 황공하옵니다 갓슨 원숭이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초나라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항우는 대로하여 집극령 한신을 불러 명했다 이 늙은 놈을 당장 함양거리로 긁고 나가 기름 감아 쏟해 푹 삶아 죽여라 한생이 끌려 나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두고 보아라 두고 보아라 앞으로 백날 안에 한왕이 한중에서 나와 삼진을 공략할 것이다 이날 항양거리에는 간이 대부가 패왕에게 간청하다가 기름에 끓여 죽이는 형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장량도 군중들 틈에 끼어서 집극랑 한신을 찾고 있었다 저 사람은 홍문현의 군막띠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던가 저 사람이 한신이라니 내가 사람을 잘 보았구나 장량은 한신을 알아보고는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윽고 형 집행이 끝나고 한신이 집으로 돌아가자 장량은 그의 뒤를 미행하여 그 거처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때 패왕은 다시 개포를 팽성으로 보내 궁중의 조성을 독축하게 했다 한생의 차명이 있은 후인지라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가나는 자가 없었고 팽성 천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튿날 장량은 한나라 사람들의 옷차림을 하고 전날 함양궁에서 얻어두었던 보검 한자루를 가지고 한신의 집을 찾아갔다 한신은 갑작스런 장량의 방문에 깜짝 놀랐다 장량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일개 집극랑이 불과한 한신을 몰랐겠지만 한신은 멀리서나마 장량을 여러 번 보았던 것이다 아니 장자방 선생께서 이런 누추한 곳엔 어쩐 일이십니까 실은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보검 세 자루가 있기에 천하의 영웅을 찾아 팔고 있는데 그동안 두 자루는 팔고 한 자루가 남아있어 장군께 팔려고 온 것입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초나라로 온 뒤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부끄럽게 잃을 때 없군요 그럼 그 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것입니다 한신은 장량으로부터 받은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그 순간 차가운 기운이 칼날에서 풍기면서 온 방안이 서늘해지는 듯했다 한신은 불빛에 칼날을 비추어보자 정신이 황홀해지는 듯했다 참으로 천하의 보검입니다 원래 한신은 어려서부터 칼을 몹시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같은 보검을 대하고 보니 갖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니 그것이 한심스러웠다 세 자루의 칼 중 두 자루는 파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씩 받고 파셨는지요 아 이 세상 물건에는 각자 임자가 있는 것이어서 억지로 그 값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진정 이 칼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면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장군이 이 칼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 칼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칼이 이제야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한신은 장량의 말을 듣고 몹시 마음이 흡족했다 그는 술상을 차리게 하여 장량에게 권하며 물었다 이 칼에는 이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 자루의 칼에는 각각 이름이 있으니 하나는 천자검 또 하나는 재산검 그리고 지금 장군께 드린 것이 원융검입니다 그럼 천자검과 재산검은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천자검은 지금 한왕이 되신 유폐공에게 팔았고 재산검은 한나라의 승상 소아에게 팔았습니다 한신은 한동안 술잔만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다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시고 칼을 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장군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지식과 수양으로 말하자면 손자나 오자도 못 당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한신이 가만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선생은 과연 이 사람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 같군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으나 패왕이 들어주지 않으니 저도 조만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세월이나 보낼 작정입니다 장량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말을 받았다 장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둥지를 틀고 현명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했는데 장군은 천하를 놀라게 할 큰 재주를 가지고 어찌 회음땅의 늙은 낚시꾼이 되려 하십니까? 이제 보니 선생은 보검을 팔기 위해 오신 게 아니군요 제가 특별한 뜻이 있어 왔다는 것은 장군도 이미 침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신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 선생은 과연 천하의 호걸이십니다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 한왕에게로 가겠습니다 정컨대 계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장군이 지금 한왕에게로 가신다면 제가 각서를 한 통 써드리겠습니다 이미 한왕과 소아에게 이 각서를 증거로 삼겠다고 했으니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높은 예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미 촉당으로 가는 잔두를 불태워버렸으니 제가 무슨 수로 포종까지 가겠습니까 장량은 얼른 품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펴놓았다 아, 이 지도는 여기서 포종까지 갈 수 있는 산협소로의 지도입니다 이쪽 가늘게 그린 산길로에서 4분을 지나 진창으로 들어가서 고운 양각산을 돌아 계두산으로 나온 다음 똑바로 가면 바로 포종입니다 장군이 훗날 군사를 인솔하여 초나라를 치러 오실 때 이 길로 나오셔서 먼저 삼진을 장중에 거두시면 그 앞은 탄탄대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세상이 모르는 길이니 장군 혼자 아시고 비밀로 해주십시오 한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니 지도를 품속에 넣으며 말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은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아, 저는 우선 패왕이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난 후 여러 제후들을 설득시켜 패왕이 한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어김없이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한왕에게로 떠나겠습니다 이튿날 장량이 한신의 집을 떠나자 한신은 곧바로 진평의 집으로 찾아갔다 진평이 평소 항우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반면 유방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삼진을 벗어나려면 도의 직책에 있는 진평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신은 먼저 진평의 속셈을 넌지시 떠보았다 패왕이 팽성으로 떠나면 함양은 자연스레 한왕에게로 넘어갈 터인데 도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평은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요즘 패왕이 하는 꼴을 보면 머자나 패망하고 말 것이요 그러니 장군도 일찌감치 이곳을 떠나 한왕을 도와 큰 재주를 발휘하도록 하시오 마치 한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각자 검문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망설이는 중입니다 그건 염려 마시오 내게 관인이 있으니 당장 통관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평으로부터 통관표를 얻은 한신은 그 길로 함양성을 떠났다 한편 항우는 계속 천도를 서두르며 의제를 속히 침주로 옮기도록 재촉했다 일로 팽성에 가있던 범증은 계속되는 항우의 성화에 못 이겨 의제에게 아뢰었다 폐하께서 침주로 옮겨 주십사 하는 초패왕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의제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꾸짖었다 예로부터 임금은 명을 내리고 신하는 금형을 받들어 시행하는 법이거늘 초패왕이 어찌 나에게 그런 무례를 범한단 말인가 경도 그렇지 초패왕의 압으로써 힘써 간청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할 망정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의제의 꾸짖음에 범증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시 간청했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초패왕의 재촉이 성화와도 같아 신으로서는 폐하와 초패왕 두 임금의 명을 다 받들기 어렵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는 대신으로서 임금을 받드는 신하의 도리를 잊었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 크게 무한을 당한 범증은 생각도 못해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어 의제의 이궁이 어렵다는 것을 낱낱이 구했다 항우는 이 보고를 받고는 펄펄 뛰었다 하!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나 하던 것을 세워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그 은공도 모르고 짐의 뜻을 거스르고 범하부에게 욕짓거리를 내 그냥 둘 수 없다 항우는 즉시 구강왕 영포와 형산왕 오예 그리고 임진왕 공호 등을 불러 명을 내렸다 그대들은 곧 군사를 이끌고 가서 대강가에 매복해 있다가 의제가 강을 건너가거든 사정을 두지 말고 추륙하라 그리고 의제의 일행도 한놈 남기지 말고 모두 처치한 다음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려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하라 항우는 곧이어 팽성으로 다시 사람을 보내 의제에게 침주로 떠날 것을 강권했다 의제는 거듭되는 항우의 재촉을 견디다 못해 좌우의 신하들을 모이게 하여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초패왕이 사람을 보내 침주로 떠날 것을 강권하니 더 이상 버티다가는 큰 별난을 당할 것 같소 차라리 속히 떠나 여명이라도 보존하려 하니 모두 이궁할 채비를 하도록 하오 마침내 의제가 팽성을 떠나는 날 팽성 거리에는 백성들이 몰려나와 눈물을 뿌리며 의제의 쓸쓸한 이궁 행렬을 전송했다 의제의 행렬은 대강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두었던 배를 탔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다 영초와 오예, 공호 등이 큰배 여러 척을 띄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의제가 담배 쪽으로 미끄러져 오며 소리를 질렀다 우리들은 초패왕의 명을 받고 왔소이다 의제께서는 옥부 금책을 내놓으십시오 했네 이놈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의제가 꾸짖는 사이에 영포의 무리들이 의제가 탐배에 올라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다 처절한 비명과 신음 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이놈 항우야, 이놈도 결코 편안케 죽지는 못할 것이다 항우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저주를 퍼부은 의제는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 무렵, 안평관을 통과한 한신은 온갖 위험과 고충을 겪으면서 여러 날 만에 남정 땅에 들어섰다 활짝 트인 200리 평야의 한가운데에 펼쳐져 있는 육가삼신은 한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번화했다 백성들의 옷차림과 얼굴 표정이 밖고 부드러우며 질서가 잡히고 풍속이 아름다운 것이 느껴졌다 이윽고 한신은 암은 앞에 이르렀다 초현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고 그 좌우에 다음과 같은 방문이 붙어 있었다 병법이 정통하고 묘책이 뛰어난 자 용맹이 뛰어나 선봉을 맡을 수 있는 자 무예가 출중한 자 천문에 받고 기상을 잘하는 자 지리에 받고 음량을 통달한 자 마음이 공평하고 사람됨이 정직한 자 정탐을 잘하는 자 변설이 능통하여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 산순에 능통하여 착오가 없는 자 시설을 널리 읽어 박학다식한 자 의술이 뛰어난 자 동작이 빠르고 치밀한 자 기억력이 좋고 출납에 경험이 있는 자 한신은 방문을 보고 주민들에게 물었다 지금 초현관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아 등공 하우영 장장군이시지요 한왕께서 그분에게 초현관을 맡기셨는데 어진 선비를 무척 아끼는 분입니다 한신은 하우영의 집을 찾아가며 생각했다 장량이 준 각서를 보이면 즉시 중용되겠지만 대장부가 남의 청거나 받아 벼슬을 얻는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우선 등공을 만나 내 품은 실력으로 인정받자 한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종이에 자신의 성명만을 적어 문지기에게 주었다 문지기로부터 한신의 성명이 적힌 종이를 받아본 하우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신이라면 항우 밑에서 집극랑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을까 한신이 안내되어 들어오자 하우영이 물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시였어 저는 초폐왕의 신하였는데 저를 알아주지 않으므로 함양에서 이리로 왔습니다 전도가 끊어졌고 산길이 험악한데 어떻게 오시였어 한 번 하늘 위에 힘을 다해보겠다고 마음먹으니 고생은 많았지만 괴로운 줄은 몰랐습니다 장하시여 그 어려운 길을 오시다니 그런데 초현전에 적혀있는 재주 중에 무슨 재주에 능하시오 열세 가지 재주에 모두 능통할 뿐 아니라 한 가지 재주가 더 있습니다 그러자 하우영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한 가지 재주가 무엇입니까 아, 문물을 겸하고 천문가 인사에 능통하여 나아가서는 대장이 되고 들어오면 정승이 되며 앉아서는 천하를 바로잡고 일어서서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파초 대원수로서의 재주입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하우영은 한신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고 공손히 예를 표한 후 물었다 그런데 한왕께서 장군을 중용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왕께서 저를 중용하신다면 먼저 삼진을 정복하고 육국을 장악하여 패왕의 우익을 꺾은 후 범증으로 하여금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못하게 하여 반년 만에 함양을 취하겠습니다 장군은 후원하시지만 초패왕은 천하가 다하는 용장인데다 그의 수하에는 오십만이 넘는 용맹한 군사가 있습니다 장군이 그렇게 쉽게 초패왕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천리 험한 길을 넘어와 생각 없이 입으로 짓거리기만 한다면야 이야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요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패왕을 두려워하지만 제 눈에는 초패왕이 어린 애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은 육도삼략에도 통달하셨는지요 아 육도삼략뿐이겠습니까 무릇 무릇 대장이 되려면 그 같은 병법은 물론 시서도 숙달하여 천하의 성패도 깊이 알고 위로는 천문에 통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밝아 무엇 한 가지도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한신은 하우영이 초연관으로서 자기를 시험해보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을 알고 육도삼략과 음양의복을 비롯해 병기의 제조와 그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두루 엮어가면서 한낮을 동안이나 들려주었다 하우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취해 있다가 한신의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다 과연 장군은 천하의 기제이십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왕을 뵙고 장군을 청구하겠습니다 아 제 생각이지만 한왕께서는 아직 저를 쓸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승상과 만나게 하신 후 승상과 등공 두 분이 함께 한왕께 청구하셔야 비로소 한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내일 승상을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한신은 하우영과 함께 승상부로 갔다 거기서 하우영은 초연전으로 돌아가고 한신은 승상부 사람의 안내를 받아 당상으로 들어갔다 소환은 그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대뜸 입을 떼었다 등공이 장군을 굳고 칭찬하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이같이 배우니 반갑습니다 그러자 한신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승상께서 인제 구하시기를 목마른 이가 물을 찾는 것 같이 하신다기에 불원 천리를 마다앉고 찾아왔습니다만 이제 승상을 배우니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찌 여기까지 찾아와서 흉중에 있는 생각도 펴보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지금 승상께서 조석을 잇고 인제를 구해야 할 시기에 이처럼 앉을 자리조차 베풀지 않은 채 사람을 대하시니 제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한심이 서슴치 않고 대답하자 소환은 한신의 손을 잡고 상좌에 앉힌 후 공손히 사과했다 아 제가 큰 결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승상께서 인제를 구하시는 마음이나 제가 승상을 찾아온 마음이나 모두 나라를 위해서일 겁니다 한 사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니 화히 꾸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컨대 천하의 질환과 강약에 대해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아 초패왕은 의제를 시해하고 도읍을 함양해서 팽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원한을 품고 있으며 제후들은 기회를 보아 패반하려 하고 있건만 초패왕만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비의 한왕께서는 지금 비록 포중에서 몸을 굽히고 계시지만 약법 3장 이후 천하의 민심을 얻고 있으므로 군사를 일으켜 동으로 향한다면 능히 천하를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새삼스럽게 칠환과 강약을 물으십니까? 아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군사를 일으킬 때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왕께서 초나라를 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일 때를 놓치면 제, 위, 조, 연 내 나라 중에서 지에 있는 자가 먼저 함양을 빼앗고 삼진을 평정한 뒤에 요해지를 막아버리면 한나라 군사는 늙어 죽을 때까지 포중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잔도가 타버렸으니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소 한신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아, 승상께서는 저를 시험하는 겁니까? 군사가 나올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미리 알고 지에 있는 사람이 승상과 상의하여 잔도를 불지른 것 아닙니까? 수환은 깜짝 놀랐다 자기와 장량 두 사람밖에 모르는 사실을 이렇듯 꿰뚫어 알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가 포중에 들어온 뒤로 사방의 현사들을 만나보았지만 오늘과 같은 고견 탁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군요 그는 한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밤이 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튿날 소환은 하우영과 함께 유방 앞으로 나아가 아래였다 신 등이 초영관에서 한 인재를 만났는데 돌약의 정통하고 식견이 높아 원수 자격임에 틀림없사오니 대왕께서는 그를 중용하십시오 누구요? 그만한 인물이라면 마땅히 중용해야지요 회음 사람 한신입니다 초나라에서 집극랑으로 있었는데 초패왕을 버리고 태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 등이 어제 그의 실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본 바 손무나 오자서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유방은 그의 이름을 듣자 탐탁치 않다는 얼굴로 말했다 경들의 청인이 일단 한신을 불러오도록 하시오 소환은 즉시 위관을 불러 한신을 데려오라 명했다 위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한신은 속으로 짐작했다 한왕이 위관을 시켜 나를 부른 것을 보니 크게 쓸 생각은 아닌 모양이구나 한신이 유방 앞에 나아가 예를 올리자 유방은 한신의 이모 저머를 살피고는 말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 그러나 아직 그대의 기량을 알 수 없으니 중용하기 어렵겠어 우선 그대를 연호관으로 임명하는 터이니 그 직분을 다하도록 하오 한신은 조금 더 불쾌한 기색 없이 물러나왔으나 소하와 하우형은 기가 막혔다 대원 숙감으로 천거한 인물을 고작 양미나 점검하는 비관말직에 임명하더니 한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신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날부터 연호관의 직무를 맡아 보았다 먼저 2졸들을 불러놓고 창고의 현 적재량과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 전체 결산을 보았는데 단 한 번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버렸다 며칠 후 소하가 이 소문을 듣고 한신을 찾아왔다 내가 장군을 대원수에 임명하도록 천거했건만 한왕께서는 아직 장군의 기량을 몰라보고 이런 말찍이 있게 하셨소이다 그럼에도 장군이 그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착오도 없다 하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원래 계산에는 소구의 수와 장척의 수가 있는데 그 이치만 알고 있으면 사해의 구주까지도 앉아서 계산할 수 있지요 소하는 크게 감탄하고 그 길로 다시 유방에게로 가서 한신을 중용해 줄 것을 간청했다 소하가 이렇게 재차청하자 유방은 하는 수 없이 한신의 벼슬을 한 등급 올려 치속도위에 임명했다 치속도위가 된 한신은 각 지방의 창고 책임자들 가운데 수년간 사복을 채우던 자들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한편 부세의 경증을 바로잡아 민폐를 일소했다 이같이 직책을 수행한 지 보름이 채 안 되었건만 백성들 사이에선 한신을 칭송하는 소리가 드높았다 소하는 이같은 소문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또다시 유방 앞에 나아가 아래였다 대왕께서는 목전에 큰 임무를 두고서 어찌 크게 쓰려 하지 않으십니까 치속도위 같은 직책으로는 한신의 기량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가 실망해 다른 나라로 가버리기라도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자기나 녹봉은 함부로 주워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한신은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나 발탁되지 않았어 아직 이렇다 할 공헌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대원수에 대임을 맡긴다면 오래전부터 많은 공헌을 세워온 대장들이 상벌이 밟지 못함을 원망할 것이오 그러나 소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예로부터 현명한 군주는 인재를 기용함에 있어 그 재간과 역량에 따라 썼습니다 한신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동양 지제인데 대왕께서는 그를 작게만 쓰려 하시니 신이 이렇게 누누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폐연에서부터 대왕을 따른 여러 장수들도 그 공로가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재량은 한신에 미칠 바가 못됩니다 어찌 이것으로 그들과 비교하여 경중을 따지려 하십니까 승상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오 장자방이 짐과 작별할 때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며 파초의 대원수감을 청구하겠다고 했으니 그가 청구하는 인물이 오거든 한신과 비교해 보아 토나한 사람을 대원수로 삼도록 하겠소 유방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소아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기도 어려워 그대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한편 한신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대로 있다가는 언제 중용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이제와 장량에게서 받은 각서를 내놓고 중용된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을 따르게 할 만한 위험이 서지 않을 것이었다 한신은 한참을 고민하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의 2졸에게 말 한 피를 준비시킨 다음 날이 바뀌 전에 먼 곳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밤중에 말을 타고 동쪽을 향해 달렸다 이때 동문을 지키던 군사가 이것을 보고 급히 승상부로 달려가 고했다 마침 조회를 마치고 승상부로 들어오던 소화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한신이 이대로 달아나고 만다면 우리들은 모두 포중의 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소화는 급히 말을 끌고 오게 해 조회 때 입었던 조복 그대로 말 위에 올라 동문을 향해 달렸다 얼마 후 동문에 이른 소화는 파수를 보고 있던 군사에게 물었다 치속도위가 이리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예, 오늘 새벽 5경 때쯤에 이문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그동안 50리는 더 가셨을 것입니다 소화는 더 묻지 않고 말을 달렸다 아침도 걸은 소화는 점심때가 훨씬 지나도록 말을 달리노라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민가에 들어가 음식을 얻어먹고는 다시 계속해서 말을 달렸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을 때 소화는 한계에 이르렀다 때는 초가을이라 낮에는 햇볕이 따가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추위를 느끼게 했다 이었고 산 모퉁이 너머로 달이 떠올랐다 여름 장마에 물이 부른 한계의 냇물이 넘실거리며 흘러가는데 저 아래 냇가에서 말 울음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옳지, 아직 멀리 가지는 않았구나 소화가 말을 달려 냇가 쪽으로 내려가려는데 뒤에서 하우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승상이 아니십니까? 저 하우영입니다 어, 등공도 한 장군을 쫓아서 오는 길이요 예, 한 장군이 새벽 일찍 동문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다른 나라로 떠난 것 같아 붙들어 보려고 뒤쫓는 길입니다 승상을 여기서 배우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때 냇가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한 씨는 자기를 뒤쫓아 온 소화와 하우영의 대화를 듣고 진정으로 감탄했다 그는 곧 두 사람에게로 다가가 깊이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고 말했다 참으로 간복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라의 충성을 다하시고 훌륭한 인재를 있는 힘껏 청구하시며 자신을 굽혀 선비를 대하시니 이는 고금의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저 같은 사람을 붙드시려고 조복을 입은 채 이렇게 험한 길을 달려오시니 제가 비록 재주 없는 사람입니다만 삼가 진심 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소화가 한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장군이 초를 멸하고 한을 흥하게 할 대제를 지녔건만 한왕께서 그것을 알지 못해 이 모양이 되었소이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오 내가 등공과 함께 힘껏 청구해보다가 그래도 한왕께서 써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함께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어 그러니 함께 포중으로 돌아갑시다 이리하여 세 사람은 달빛 아래 밤을 세워 포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조정에서는 승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즘 주발이 달려와 한왕에게 아뢰었다 근자의 군사들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해 달아나는 자가 만싸운데 승상도 어제 아침에 혼자 동문으로 나간 뒤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머신하고 승상이 달아났단 말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소화는 패연에서 의병을 일으킨 뒤로 지금까지 짐과 더불어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째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유방은 처음에는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날 오후 늦게야 근문에서 위관이 들어와 승상 소화와 등공 하우형이 돌아왔다고 아뢰였다 유방은 기쁨과 노여움이 뒤범벅이 되어 급히 두 사람을 불러들였다 그래 경이 짐을 버리고 달아나다니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경이 그럴 수 있느냐 말이요 신이 대왕의 크나큰 은혜를 입고 일국의 승상이 되었거늘 어찌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신이 일찍 돌아오지 못한 것은 도망가는 자를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느라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 도망간 자가 누구란 말이요 지속도위 한신입니다 유방은 소화의 말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그동안 포중에서 도망간 장수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승상이 쫓아갔단 말은 듣지 못했어 한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밤새어 쫓아갔더란 말이요 열 명의 장수는 없기 쉬우나 한신과 같은 군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왕께서 항우와 더불어 천하를 쟁탈하시려면 한신이 없고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왕께서 굳이 한신을 중용하지 않으신다면 신도 관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뒷날 항우에게 사로잡히는 치역을 면할까 합니다 소화의 태도는 의연했다 곁에서 하우영도 거들었다 아 승상의 말씀은 실로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부디 그 충언을 들으시고 한신을 중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유방은 단호하게 머리를 가로저었다 지미 한신을 보건대 회움땅에서 친상을 당했을 때 장례도 못 치렀다 하니 이것은 그 사람이 개교가 없는 것이여 표모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니 이것은 무능함이며 저작거리에서 건달의 가랑이 밑을 기었다 하니 이것은 용맹이 없는 것이여 더구나 초나라에서 벼스라기를 3년이나 되었는데 겨우 집극랑의 끝이었으니 이는 재주가 없으미요 일국의 원융은 국가의 안위와 삼군의 존망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인즉 짐은 아직 한신에게 믿음이 가지 않소 소화가 이 말을 듣고 다시 가냈다 태방의 말씀이 틀리지 않사오나 신의 소경과는 좀 다르다 한신이 표모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이나 저작거리에서 욕을 당한 것 등은 아직 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한신의 말만 듣고 청거하는 것이 아니오라 그 인물이 능한 것을 보고 이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는 것이오니 대왕께서는 깊이 통척해 주십시오 유방은 소화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아 오늘은 벌써 날도 저물었으니 형들은 이만 물러가오 내일 아침 일찍 조정해서 상의하기로 하겠어 소화는 하우영과 함께 대걸에서 나와 승상부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한신에게 오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한 후 겨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왕께서 끝내 장군을 중용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관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오 아 승상께서 나라를 위해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니 제가 승상의 괴로움을 덜어드릴까 합니다 한신은 이렇게 말하고서 품속에서 장량에게 받은 각서를 꺼내 소화에게 내밀었다 소화는 그것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한신에게 공손히 예를 올리고 말했다 장군이 이곳에 오신지 여러 달이 지나도록 이것을 보이지 않으시다니 이 때문에 등공과 제가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왕께서 이것만 보신다면 화련하게 깨달으시고 장군을 중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본 시 빈천한 사람인지라 별안간 한 나라에 들어와 아무 공도 없이 대장이 된다면 조소와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능력을 인정받을 때까지 장자방이 준 각서를 보여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장군이야말로 천하의 호걸이십니다 이튿날 소아는 이튿날 소아는 날이 박자마자 입걸하여 유방에게 사실을 구하고 장량의 각서를 바쳤다 유방은 각서를 바꾸는 경탄에 맞이 않았다 천하의 지혜 있는 자들은 보는 눈이 이처럼 똑같단 말인가 내가 눈이 어두워 현사를 알아보진 못했어 그리고는 그 즉시 한신을 불러 대원수로 봉하려고 서둘렀다 이를 보고 소아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대원수를 맞이하는 일을 마치 어린아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좀 가볍게 하려 하시는데 이는 예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요 대왕께서 참으로 한신을 중용하시려면 목욕 재개하신 후 대장단을 높이 쌓고 천지 십몇 개 고하시어 주나라 무왕이 여망에게 했듯이 예를 갖추어 거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승상이 모든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오 이윽고 한 달에 걸친 대장단 축조가 끝나자 유방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승상부로 나와서 한신을 영접해 대장단으로 향했다 문관은 관을 쓰고 무관은 갑옷을 갇혀 입고서 행길 좌우의 도열에 있었다 옷의 깃발은 하늘에 펄럭이고 쇠국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니 그야말로 전에 없던 성대한 행사였다 유방과 한신이 대장단 앞에 서자 세발의 철포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일내관이 나와 대장단 1층으로 한신을 인도했다 이어서 하우영이 서쪽을 향하고 한신이 북쪽을 향해 엄숙하게 섰다 태사관이 충문을 읽고 난 후 하우영이 활과 화살을 높이 쳐들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한왕의 명으로 궁시를 하사하나니 이것으로써 항적을 정벌할지요다 한신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궁시를 받았다 그러자 일내관이 다시 한신을 인도하여 대장단의 2층으로 올라갔다 승상 소화는 서쪽을 향하고 한신이 북쪽을 향해 선 후 소화가 도끼를 높이 쳐들고 한을 향해 외쳤다 한왕의 명으로 부월을 하사하나니 이것으로써 무도한 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지요다 소화는 한신에게 부월을 건네주었다 이어서 한신이 일내관의 인도를 받아 대장단 3층으로 올라가자 유방이 북쪽을 향하여 용장 봉전을 받들고 서 있는 가운데 태사관이 다시 충문을 읽었다 충문이 끝나자 유방은 호부 옥절과 금인 보검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이제 한신 장군을 파초 대원수로 봉하노라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아래로는 물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원수에게 맡기나니 허한 것을 보고 나아가고 강한 것을 보고 그치며 다소한 것을 믿고 경고하지 말고 명령을 중의하며 죽음을 가볍게 알지 말고 스스로 높고 강한 채 하지 말며 사졸들과 감고한서를 함께 할지어다 한신은 유방에게 두 번 절하고 그 앞에 끌어앉아 호부와 보검을 받으며 말했다 대왕께서 명하신 중책을 폐부에 깊이 새겨 충심을 다하겠습니다 유방은 만족한 미소를 얼굴 가득 띄우고 말했다 모든 것을 대원수에게 막히겠어 그러자 대장단을 둘러싸고 있던 문무백관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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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